안녕하세요. 쇼미더 이태만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만요. 짠! 어니볼 스티라이드이에요. 이게 웨이븐 블랙. 블랙 모델이에요. 뭐 옐로우 모델도 있는데 그거는 좀 표기가 틀려가지고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가져오고 건 블랙. 얘는 면의 질감처럼 좀 부드러운 감쪽이에요. 되게 면의 직물처럼 짜여 있잖아요. 근데 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섬유도 다 직물처럼 짜놨잖아요.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. 거의 면 같아요.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. 왜냐면 너무 부드러워. 와 이거 진짜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예. 폴리에스테르 면 느낌처럼. 얘는 스트랩은 기계 재본 방식으로 가죽 재질 스트랩 핀 연결부에 체결해가지고 좀 내구성을 강화했고요. 얘는 가죽이래요. 근데 앞뒤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좋았었는데 한쪽 면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단가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였나? 쉽기도 합니다. 얘 가격이 3만 5천 원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튼튼한 재질 그리고 이 정도의 내구성이면 3만 5천 원이면 진짜 굉장히 좋은 가격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얘는 스트랩 길이를요. 일반 스트랩보다 더 폭 넓은 그 폭 2인치 스트랩 너비에다가 그리고 이 길이도 길이 조절 제일 긴 거와 짧은 게 41인치에서 72인치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한 중간 정도로 했는데 네. 그래서 스트랩 길이가 굉장히 지금 이 정도는 짧은 편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길어 늘렸을 때 훨씬 더 길게 뻗을 수 있는 그 여분의 공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길이 조절감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스트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이렇게 얹어봤는데 진짜 편해요. 그냥 그냥 멜빵? 그냥 옷 같아요. 옷 짜임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어... 니트 같은 느낌? 네. 그래서 몸에 딱 감기는 느낌 그리고 악기를 맸을 때 그 하중의 분산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. 되게 좋은 직물 짜임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른 스트랩보다 약간 무겁긴 합니다. 하지만 그 편안함은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. 진짜 편해요. 네. 근데 35,000원이죠. 좀 뭔가 튼튼하고 뭔가 어... 내 몸에 딱 감기는 스트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여러분들 어니볼 스트랩 에이븐 블랙 폴리스펀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agency leap 귀찮아 으 가 좋아 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